유골리뱀 공연이 요즘에 좀 있어가지고 자 처음에 아저씨 뭔가 했는데 아 엄마야 엄마 아저씨 뭔가 했는데 아 엄마야 엄마 가재스본다 뭐 아니야? 신봉이 형 나 가재스본이야 엄마에게 힘을 줘 이렇게 마치 부족같이 야 이거 패션 아이템으로 또 소화시키네 시작 1 & 2 & 3 & 4 5 & 6 & 7 & 8 앤 하면서 하늘을 봐야돼 하늘을 봐야돼 이거를 아예 필까요 아씸 아니면 살짝 5 6 7 8 하늘 하늘 뚜루루루루룩 우아하 하늘 뚜루루루루룩 하늘 보고 뚜루루루루루룩 급해질 것 같아. 빨리 맞춰야 되니까. 오늘 약간 신데렐라 신데렐라 저거를 이제 저희가 다시 저희 스타일로 다시 안무를 짜가지고 어이ад는 애니플 연 식으로 메низ 메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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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데리러 가야 돼. 지금 몇 시간? 하은 시간이에요? 어, 이제 하은 시간이야. 왜요? 나 시네랄라잖아. 왜요? 멤버들이랑 예전에는 연습 끝나고 수다도 많이 떨고 그랬는데 지금 연습 끝나면 바로 저는 가야 돼요. 인기 최고겠다, 정말. 어, 누구 왔다. 누구세요? 자동으로 열리는 거예요? 계속 마중 나오는 사람이 없어. 알아서 나오세요. 어머, 이게 웬일이야? 안 봐. 너무 귀엽다. 이게 무슨 귀이야, 지금? 우리 못 들어가겠다. 안녕. 여보, 안녕. 안녕. 안녕하십니까. 이 시즌이 마침 좋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금 엄청 좋다. 넌 마침 마침 같았구나. 제가 약간 제 3회 멤버거든요. 댄서를 시작하는 동시에 연습실에서 처음 만나서 계속 쭉 같이 했었던 것 같아요. 대회를 출전하기 위해서 갔던 거거든요. 같이 연습도 하고 뭐, 다 많은 걸 많이 함께 했어요. 도전도 같이 하고, 노는 것도 같이 놀고 슬픈 것도 같이 슬프고, 싸우기도 또 싸워도 받고. 진짜 그냥 격없는 소꿉친구 같은 느낌이에요. 안녕하세요. 아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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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좋아요. 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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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모니카 님 원래 굉장히 카리스마 있으시지 않아요? 사병. 13개월. 너무 예쁘게 생겼다. 러브야, 너무 예쁘게 생겼다. 너무 예쁘게 생겼다. 아유, 예뻐. 슬픈 맛, 슬픈 맛. 러브야, 이티해줘, 이티해줘. 아유, 냄새 너무 예쁘다. 이거는, 하니야. 미통 같나 봐. 이건 그거야. 내가 반찬을 좀 해봤어. 고마워, 고마워. 이거 보자, 이거. 너 요즘에 반찬할 시간 없다고 그래가지고. 오이지와 이런 거. 오이지 같은 건데. 오, 그래. 왜. 내가 효원이랑 러브 돌잔치 못 가가지고. 아이씨. 아니, 어차피 소규모여가지고. 그래도. 그 때 그 리더즈 애들 올 때도 내가 못 왔잖아. 봐봐. 러브야, 이거 봐봐. 슉. 네. 이거 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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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좋아해, 언니. 언니가 훨씬 좋아해. 와! 이거 최고! 진짜 최고! 오케이! 좋아해! 키워베. 키워베. 키워베 100% 순금이고. 그치, 그치. 오, 그치. 완벽했다. 너무 귀엽잖아. 오마. 오, 귀여워. 너 나중에 정리할 때 이거 팔아서 보증금 알아? 보증금이 같아. 이거 봐, 이거 봐. 아, 너무 예쁘다. 와, 너무 예쁘다. 아 귀여워